ASIA STAR ENTERTAINER AWARDS 그럼 이번에는요 높은 앨범 판매량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ASEA 플래티넘 오브 월드 와이드 부문입니다 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저입니다! 축하드립니다! 트레저 축하드립니다! 저희 사랑하는 팀의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파이널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저 지윤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상도 많이 받게 되고 이렇게 뜻깊은 상 받게 돼서 앞으로 가수로서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ASIA STAR ENTERTAINER AWAR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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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